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코로나19 재유행 위기와 관련해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 김 지사는 최근 높은 전파력을 가진 P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6차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도는 감염 확산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고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도민들도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, 사적 모임 최소화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